D.Y.C가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. 저 랩네임 뭐 하면 좋을까요? 그러니까 골디로 하면 좋겠다. 이게 약간 아시겠지만 치아 색깔이 약간 좀 골드 색상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아이디가 붙여서 골디가 왔는데도 어검도 괜찮고 좋은 것 같아서 골디로 준비 완료. 근데 우리가 그러면 몇 개 좀 랩네임을 추천을 받고 추천을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지금. 아니 뭐 옐로우, 뭐 옐로우 티스트 스타! 라고 어쩐지. 옐로우 티스트 스타! 옐로우 티스트 스타! 유병재수업서라고 써주신 분? 유병재수업서는 랩네임이요 그냥 두 분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? 유병재래시장도 있고요. 유병재래시장? 네.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그 좋은 만한 새끼 있잖아요? 아 그 옛날에 무슨 어떤 조선시대 그림처럼 한 거 있어요. 그거 줄여가지고 조새끼 어떠냐고. 조새끼? 아니면 새끼 빼고 좋은 만한만 하는 건 어때요? 좋은 만한. 초면이죠?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게 한산이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? 거기에 또 변요한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셨는데 자칭 변요한 닮은 꼴로 해서 지금 KJ135님이 소변요한 어떠냐고. 소변요한. 댓글을 저렇게 달아주시네. 큰 사람이 되라 해서 대변요한. 대변요한. 네. 골디 할게요, 골디. 골디 하겠습니다. 저희가 조금만 더 괴롭히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네. 아, 아, 오케이. 어머니. 한글자막 by 한효정